내 인생의 공부란 사실은 도전? 꿈? 뭐지? 사랑? 근데 도전도 좋지만 정말 사랑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이 공부라는 것을 사랑해야지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야 내 인생의 공부는 희망이자 목표이자 나의 길이다 아 내가 나도 뭘 할 수 있구나 내가 우리 부모를 존경했듯이 우리 아이들한테 존경받는 부모로서 아빠가 멋있게 살았다 훌륭하게 멋있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게 제 아까 말한 목표이자 길입니다 삶의 동반자 공부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세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